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한국만네. 룽룽고요 입니다 모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머리별이 들어왔습니다. 항상 머리가 길잖아요, 앞머리가. 그래서 내려앉는 걸로, 눈이 찔리니까 내려앉지만 항상 저는 만약에 이렇게 위로 넘기면서 하거든요. 원래는 아이로우션도 안 발랐거든요. 내가 아이로우션도 안 발랐거든요. 근데... 뭔가 달라야 할 것 같아. 그럼 작년부터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눈 끝! 눈 끝! 눈 끝! 눈 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제가 고민이 좀 있거든요. 너무 딱딱해. It's like my panja. It's like my oil. It's like my robot. 너무 딱딱해. 좀. 리액션을 잘 못하거든요. 리액션을 잘하고 싶어요. 리액션이 부족하고. 받아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다면 잘 왔어요, 친구. 어. 왜냐? 아직 이게 달인이거든요, 제가. 리액션은 어렵지 않아요. 아직 개그를 친다. 아직 개그를 친다. 아직 개그로 맞받아 치면 돼요. 딱 쳐요. 오늘 배꼽 어딨지? 여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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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리액션은 과장돼야 돼요. 아, 과장돼야 돼요. 그렇죠. 마치 그쪽 과장님처럼. 그런 부족한 리액션 제가 해결해 주도록 할게요. 이거를 마시고 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향이 좋네요. 아직 안 했는데. 아직 안 했는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넘쳤어, 넘쳤어, 넘쳤어. 됐어. 됐어. 자, 대충 에스프레소는 뭐 완성이 됐고. 자,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좀만 기다려요. 완성이 됐어요. 저거까지 데코군요. 네, 이게 데코거든요. 오. 오. 멋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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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코는 처음 봐요. 진짜 턱. 넘치면서 흘러오는. 저도 특별한 손님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 보는 걸로 해봤어요. 또 처음 해보는. 저도 처음. 진짜. 아. 날씨가 좋네요? 저도 처음 시도해봤는데 제일 위에 커피를 준비했어요 제 마음을 담은 하트 하트 라떼예요? 아니요, 하트 라떼 이제 상사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온다 You're amazing bro! Amazing bro! 맛있다! 감동이야 Oh my god! Oh my god bro! You're my everything! 어떻게? 좀 됐어요? 완전 해결된 것 같아요 해결된 것 같아요 해결된 것만 같아요? 완전요 해결된 것만 같아요 해결된 것 같아요 해결된 것 같아요? 해결된 것 같아요 해결됐어요 해결됐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We are We to the activation We action Ooh to the young to the ooh Don't to the good to the runny 하나님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님 기다려! Let's cut! Let's cut! Let's cut! Let's cut! Let's cut! vice versa 이제 가 아.. 노을 부르는 거 진짜 뭐하시는 거예요??? 형 추천복 봤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들어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최범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섹시아 멀쩡한 내게 제게 제게 보컨 그니까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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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on't ever bother me anyway But I can't stay with you